대전지역 학교 302개 교 중 142개 교가 메리스로 인해 방학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여름방학만 줄인 학교는 76개 교로 전체 조정학교의 53.5%를 차지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모두 줄인 학교는 25개 교, 겨울방학만 줄인 학교는 41개 교로 조사됐습니다. 방학 일수 축소는 1일에서 4일까지 했으며 조정 내용은 가정통신문이나 SNS 문자서비스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내년 봄방학 기간을 조정하거나 학기 중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여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